방금 운소리 배우님이 무대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서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공감하시고요. 각색에 대해서는 책은 굉장히 길이가 좀 됩니다. 두꺼워요. 그런데 저희 작품은 2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량을 덜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극진적인 선택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책에서 보신 분들 중에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새로운 작품처럼 되어버렸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스파의 하루를 따라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스토리는 따라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각색을 발레리 브레젠이라는 작가님과 애추린과 공동으로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실 때 소설에서 이 두 분이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추렸었어요. 소설에서 발레리 씨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이시고 그리고 영화도 만드시고 그리고 대본도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모마나 테이트 갤러리에서 전시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발레리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들이 굉장히 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발레리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과연 우리의 의식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뭐 그런 거 우리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지배를 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흥미로운 작가들은 많은 흥미로운 작가들은 저희 소설, 김영화 작가님의 소설에 보면 굉장히 어떤 귀신에 관한 이야기,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기억들에 관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소설의 소설의 흥미로운 작가들은 하지만 또한 기억들은 관심도 많았지만 저희가 이 작품을 하면서 한국의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지만 이 소설 속에 나타난 어떤 이런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Because it's the persons, it's the human beings, it's our bodies that are carrying all these memories that are the place of memory.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몸이 그 기억들을 간직하는 그런 레게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리가 뭐 기억을 속이고 바람을 핀다 그런 이야기에 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인데 Because this is a small story that everybody could find everywhere. 그렇게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큰 엄청난 사건은 아니잖아요. Sometimes it even happens in our lives. 실제로 저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이야기들에 관심을 두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의 하나이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저희의 영혼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려서 이야기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색을 하고 나서 처음 다 같이 리딩을 했을 때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아 배우들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저희 작품 속에 녹여내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고요. Because you know where Kim Jung Ha is doing the same. 어떻게 보면 김영하 작가님도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소설 안에서 When he speaks about their characters or about their past 그리고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캐릭터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He's also reviving memories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소설 속으로 불러온다고 할 수 있거든요. Annyeonghase dort. He has been told or true stories about his true stories So we've added other stories So there is always this strange movements between fiction and reality So there is always this strange movements between fiction and reality 조금은 어색하실 수 있는 그런 이동들이 자꾸 생길 거에요. 그래서 빛의 제국이라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있었던 배우님들의 진짜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허상 허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꿈과 무의식이 어떻게 우리 삶의 일부분인가 그것들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그게 바로 이 비자제국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현실과 그리고 허구 사이에 굉장히 희미한 그런 어떤 경계 지을 수 없는 것들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 저희 작품 속 캐릭터들이 탐험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스파이는 허구 허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허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허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인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그녀 자신의 삶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일정한 종류의 허구가 또 그녀에게도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작품은 허구와 허상과 그리고 현실, 리얼리티라는 그 모든 것을 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 극장과 영화, 저희 작품 속의 영상이 영화가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진실과 거짓말 그래서 저희가 각색을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결정 지었던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종류의 작품이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